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승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는 않았어요. 오시면서 하늘이 오셨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니까 좀 좋은 날씨라고 생각을 하고 XE 모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키노트를 제가 보고 왔는데 XE 공모전 상품이 정말 굉장히 빵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세션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한번 공모전에 참가하셔서 맥북 프로 15인치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노트북도 맥북 에어도 제가 2011년에 XE 공모전에 참가를 해가지고 1등 상품으로 받은 맥북 에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좀 밥 먹고 나서 하는 세션이라서 여러분들이 잠깐 좀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저는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XE라는 XE를 SNS와 연동시켜주는 모듈을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XE 개발팀에 있으면서 XE 코어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 시간이 40분인데요. 사실 이 세션이 5월 달에 XE 오픈 세미나에서 했던 하나의 강좌를 가지고 나온 건데 제가 그때는 2시간으로 진행했던 세션이에요. 근데 40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빠르게 다다다다 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만들어볼 모듈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XE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준 요소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간단한 모듈을 한번 제작해 보는 게 목표이고 요구사항은 도큐먼트랑 코멘트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XE에. 그 모듈을 사용하면 우리가 DB를 직접 집어었고 빼고 하는 걸 하지 않아도 어떤 글이나 댓글 같은 걸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 보는 게 요구사항 첫 번째 그 다음에 XE 1.5, 아 1.7이죠. 1.7 버전부터 관리자 화면에서 사이트 메뉴 편집이라는 걸 이용해서 손쉽게 사이트의 어떤 모듈 같은 걸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저희가 만드는 모듈에 붙여보는 것까지 목표를 두 가지로 해가지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게시판이라는 모듈을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나의 게시판에는 목록 보기 기능, 내용 보기, 글쓰기 그 다음에 댓글 쓰기는 제가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댓글은 쉽게 붙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숙제처럼 하나 남겨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트 메뉴 편집을 통해서 추가하고 설정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을 만들려면 모듈이 들어가야 되는 경로가 필요한데요. 모듈은 XE 루트 경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듈스라는 폴더 아래에 어떤 특정 모듈의 폴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MyBord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이 안에 콤프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아래에 import.xml 파일을 생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보시는 파일이 지금 import.xml 파일이고요. import.xml에는 모듈의 정보 그리고 라이센스라든지 제작자 이런 정보들이 담겨져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명칭들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내가 넣으면 되겠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XE 기본 게시판 모듈을 복사를 하셔서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거기에 XE의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을 만든다고 할 때도 이런 import.x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XE의 기본 게시판 모듈 폴더로 가서 import.xml을 내가 만들 모듈의 폴더로 복사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모듈.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포.xml이랑 모듈.xml 두 개 파일은 어떤 모듈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필수 파일이라서 이 두 개 파일을 무조건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모듈이라는 노드 아래에 그랜츠, 퍼미션, 액션스라는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랜츠에는 권한 관련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뒤에서 저희가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퍼미션스에는 그랜츠와 비슷하긴 한데 얘도 어쨌든 권한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액션스에는 이 모듈이 어떤 동작을 하는 거 글을 쓴다든지 글 내용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액션들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시면 많은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XE가 인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myboard.class.php 파일을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PHP에서 또 OOP 개념을 이용해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myboard라고 하고 모듈 오브젝트라는 XE가 가지고 있는 기본 클래스가 있습니다. 모든 모듈들은 모듈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야 하고요. 여기에 모듈 인스톨이라는 메소드가 들어있는데 얘는 XE를 초기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쉬운 설치 기능이 있어요. XE는 쉬운 설치에서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든지 할 때 처음 XE가 호출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XE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듈줄 중에 어떤 DB 스키마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정보가 뜨는데 그걸 위해서 있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듈을 업데이트 해줄 때 호출이 되는 모듈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듈 어니스톨이라는 메소드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 얘는 약간 반쪽 기능밖에 안 되는 게 쉬운 설치에 올라가 있을 때만 모듈 삭제가 UI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쉬운 설치에 올라가 있지 않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삭제해주고 DB를 정리를 해주고 이런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까지 해주면 모듈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XE 관리자 화면에 설치된 모듈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만든 나의 게시판이라는 게 영역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7에 새로 들어간 그 사이트 메뉴 편집 화면에 메뉴 타입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이보드 클래스.php 파일을 수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멤버 변수 트리거스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트리거라는 XE의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영역 어떤 액션이 일어날 때 그 액션이 일어날 때 뭔가 이벤트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이럴 때 모듈 제작자는 트리거를 등록함으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menu.getmodulelistinSiteMap이라는 트리거를 등록을 해서 이때 우리가 만든 모듈을 메뉴 편집에 나오게 해달라고 XE한테 요청을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꽁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트리거를 등록을 하게 될 때 트리거의 이름 그 다음에 이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XE가 호출해줘야 되는 모듈이 어떤 모듈이냐 그리고 그 모듈 안에는 컨트롤러 뷰 모델이라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 중에 어떤 컴포넌트를 XE가 호출해줘야 되느냐 이런 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내에서 어떤 메소드가 실제로 이 트리거가 실행이 되었을 때 실행해야 되는 메소드이냐 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리거는 비포나 애프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각 트리거가 전부 비포 애프터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는 GetModuleListInSiteMap이라는 트리거에서는 애프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애프터라고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모듈 인스톨 메소드에서 모듈 컨트롤러를 우선 받아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듈 컨트롤러는 어떤 모듈과 관련된 변경하는 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모듈 컨트롤러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인서트 트리거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인서트 트리거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네임이랑 모듈 타입 어떤 펑션인지 메소드인지 그 다음에 포지션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이치를 통해서만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우리 모듈에 다른 트리거를 등록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이 트리거스 변수만 변경을 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체크 업데이트 체크 업데이트에서는 모듈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X에서 컨트롤러라는 것은 뭔가 변환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모델이라는 것 안에는 뭔가 가져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getTri거 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얘를 호출을 해줘서 내가 지금 등록하려는 메소드가 X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트리거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트루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듈을 업데이트 해주는 메소드에서는 아까 앞서 살펴봤던 인스토리랑 체크 업데이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getTri거를 통해서 트리거를 가져온 다음에 만약에 트리거가 없다. 그러면 인서트 트리거를 사용해서 트리거를 등록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삭제할 때는 모듈 컨트롤러에 있는 딜리트 트리거를 통해서 모듈을 트리거 우리 모듈이 사용하고 있는 트리거를 전부 다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저희가 앞서 트리거스라는 거 모델에 있는 어떤 거를 엑세한테 소출해주세요 라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myboard.model.php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로 myboard.model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엑세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 규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세에서는 컨트롤러 모델 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도 이게 어드민 관리자 동작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총 여섯 가지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규칙으로 무조건 맞춰주셔야지 엑세가 그 클래스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속받는 거 그 모듈의 최상위 클래스는 모듈 오브젝트를 상속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클래스들은 모듈의 최상위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board라는 클래스는 모듈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야 되고 나머지들은 myboard를 상속받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트리거 모듈 리스트인 사이트맵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서 트리거 정보에 넣었던 그 정보들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배열이 하나 파라미터로 넘어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가 체크 표시해놨는데 레퍼런스로 받아서 그 배열에다가 우리 모듈의 이름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XE가 메뉴 편집에서 우리 모듈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셨을 때 업데이트하라고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신 후에 사이트 메뉴 편집으로 가시면은 나의 게시판이 이렇게 추가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지금 그래서 권한 설정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같은 경우에는 모듈.xml에 아까 제가 그랜츠라는 로드에 추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만들 모듈에서 필요한 권한들이 뭐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면 각 항목을 하나씩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임에는 코드에서 사용할 이름을 넣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에는 사용자가 그 권한을 저장하지 않았을 때 기본으로 동작할 권한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게스트, 멤버, 매니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는 모든 사용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멤버라는 거는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매신, 아, 매니저라는 거는 관리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체크, 권한 내 체크는 엑스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UI가 나타나고 사용자가 권한을 저장하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실제로 모듈의 동작에서 권한을 체크하는 거는 모듈 제작자가 코드를 통해서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권한이라는 화면에 아까 우리가 XML에 설정했던 이런 권한 설정 화면들이 뜨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XML에 적어주는 것만으로 권한 설정 화면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3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 반 시간이 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간단 설정 이런 것도 1.7에 추가가 됐는데요. 화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권한 설정 화면처럼 어떤 특정 모듈에 대한 설정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을 간단하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 설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기능이다 보니까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고요. 역시나 모듈점 XML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퍼미션이랑 액션 두 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먼저 액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액션이란 거는 어떤 프론트 엔드 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의 특정 동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게 심플 심플 셋업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툴로로 해주면 이 액션은 간단 설정용 마크업 HTML을 반환해주는 액션이다라고 제게 알려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 액션에다가 타겟을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이 액션은 로그인 있는 사용자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최소한으로 로그인 있는 사용자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타겟에 멤버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잠시 액션 이름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파일명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션 이름들이 여기 표에 들어있는 접두어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접두어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E 어떤 그 동작하는 거를 그 개발자 도구 같은 걸로 한번 보시면은 약간은 유치하실 수가 있는 게 PROP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컨트롤러 계열 그 다음에 GAT이라고 되어있는 건 모델 계열 그 다음에 DISP라고 되어있는 건 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모델점 XML 파일을 수정을 해줬으니까 저희가 몇 가지 쓰겠다고 액션을 다시 코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myboard.admin.model.php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기본 고벽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 이름은 우리가 아까 액션에서 지정해줬던 네임을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저희가 할 일은 모듈 정보를 그리고 모듈 설정을 가져와서 템플릿이라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컴파일하는 결과를 반환해주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 이런 출력 내용을 미리 준비해두고 필요한 부분만 대체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옛날 아래 한글에 보면 메일워지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메일워지라는 기능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준비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특정한 부분만 여기만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두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마다 이렇게 결과물이 하나씩 출력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엑스에서도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변수가 앞서 살펴본 어떤 준비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컴파일을 하고 나면 실제로 HTML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전체 코드는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모듈 정보를 그 다음에 모듈 설정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듈 모델을 보면 getModuleInfo byModuleSRL 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모듈의 번호를 주게 되면 그 모듈의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ModulePontConfig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듈 네임을 주고 모듈 번호를 주게 되면 그 모듈의 설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듈 인포와 컨픽이라는 변수로 우선 받았죠. 그 다음에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다는 것은 컨텍스트에 se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통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 변수 이름을 넣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 값을 넣게 되면 이 템플릿에서 아까 미리 들어가도록 지정된 위치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컴파일한 결과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템플릿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get instance를 통해서 받아와서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는 템플릿을 다루기 위한 어떤 메소드들이 다 들어있는 클래스고요. 여기에 보면 컴파일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컴파일 하려는 템플릿의 경로와 파일명을 적어주게 되면 아까 그 컨텍스트 변수와 이렇게 작작작 맞아져서 결과 HTML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HTML 코드를 받은 걸 그대로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만 리턴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엑시에서 화면을 그려주게 되고 실제로 사용할 템플릿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PL 아래에 simple underbar setup.html 이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이거는 저희가 여기 컴파일 이라는 메소드에서 TPL 아래에 simple underbar setup 이라는 파일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뭐 꾸미는 것 때문에 약간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 걷어내버리고 살펴보면 우선 폼을 통해서 이렇게 폼을 날리게 되는데 여기서 모듈 SRL 이라는 이름으로 이 설정을 저장할 모듈의 번호를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t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실행할 액션이 무엇이다 라는 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값은 저희가 앞서 모듈점 XML에서 넣어줬던 그 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중갈로로 시작하는 특이한 문법이 있는데 이건 X에서 지원하는 템플릿 문법이고요. 중갈로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수의 값을 내가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텍스트 셋으로 모듈 인포를 저희가 세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모듈 인포라는 변수에 있는 모듈 SRL을 가지고 와서 밸류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랭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있습니다. XA는 다국어 지원이 되는데 다국어 파일에다가 어떤 다국어들을 쭉 정의를 해주면 랭이라는 변수는 XA가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랭.xml이라는 랭기지를 정의를 해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면 아이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이 네임이 아까 템플릿에서 사용할 변수의 네임이 되고요. my board under title 이라는 랭의 오른쪽 화살표 표시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밸류의 각 언어별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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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수의 각 언어별로 어떤 문자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xml 랭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언어 코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어만 할 거기 때문에 ko만 넣어놨고요. 만약에 영어를 추가하시겠다 그러면 밸류를 하나 더 추가해서 거기에 xml 랭을 en으로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화면 보여주는 것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그 화면이 지금 나올 텐데 사용자가 실제로 설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장 눌렀을 때 그걸 처리해주는 로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myboard.admin.controller.php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얘도 보시는 것처럼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랑 동일합니다. 액션에 설정해놨던 네임을 그대로 메소드명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할 일은 정상적인 요청인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설정을 그대로 저장해주는 요런 간단한 일만 하고 있고요. 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요런 흐름으로 가능한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여길 보면 컨텍스트에 get이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아까는 set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get이 나왔죠. set은 템플릿에서 사용할 변수를 세팅해주는 것이고요. get은 어떤 xe가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보내준 파라미터 값들을 가지고 올 때 get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듈을 xrl을 input 태그로 하나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get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모듈 모델에 있는 get모듈 인포 바이 모듈 srl을 가지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내가 만든 my보드라는 모듈이 맞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우리는 번호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 모듈이 내 모듈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모듈의 설정은 php의 스탠다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과 값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모듈 컨트롤러에 있는 insert 모듈 파트 컨픽 메소드를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딱 우리가 할 일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하게 되면 간단 설정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사용자는 게시판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Xe 컨트롤 패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컨텐츠를 초기화하고 실행 모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오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어떤 설정을 저장하는 액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개념 호스트로 보냈지만 개수로 요청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액트라는 파라미터에 from my board admin update simple setup 이라는 값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초기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컨텍스트라는 거는 XE에서 어떤 모듈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걸 컨텍스트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DB에 대한 DB에 대한 걸 초기화해주고 DB에 접속하고 언어 이 사용자의 언어가 뭔지를 판단을 해서 언어 변수를 세팅해주고 요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모듈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XE가 이 액트만 보고 어떻게 실행할 모듈을 결정을 짓게 되냐 하면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앞에 프로그라는 걸 보고 아 타입은 컨트롤러구나. 그 다음에 마이보드는 모듈명이 마이보드이구나. 그 다음에 어드민이 들어있으니까 아 마이보드의 컨트롤러이긴 한데 어드민 컨트롤러구나. 여기까지 XE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표로 막 살펴봤던 거 있죠. 여기에서 이 접도어 프로 마이보드 어드민이 들어있는 파일을 살펴보면 마이보드. 어드민. 컨트롤러. php 파일이죠. 이 파일을 인크루드 하면 되겠구나. XE는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파일에는 어떤 클래스가 들어있냐. 그 파일명을 딱 따라가서 보면 클래스명에 마이보드 어드민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러니까 XE는 아 나는 마이보드. 어드민. 컨트롤러. php 파일을 인크루드 한 다음에 마이보드 어드민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모듈의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디스플레이 핸들러라는 애가 개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사이트 메뉴 편집 화면에서 게시판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드민 쪽 화면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용자 쪽 라든지 동작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좀 이렇게 흐름이 오시죠. 뭔가 하고 싶으면 모듈점 XML을 고치게 됩니다. 또 모듈점 XML을 고쳐 볼게요. 그래서 actions에 저희가 disp my board right 라는 액션을 하나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stand alone 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의미가 뭐냐면 해당 액션이 MID 라는 거는 XE에서 어떤 모듈을 추가하게 될 때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보드 Q&A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동작하는 액션이다. 무조건 그러면 stand alone 의 펄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해주시면 약간의 보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myboard.view.php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얘는 골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init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disp my board right 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init은 XE가 어떤 액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호출을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init에서 어떤 모듈이 돌아간 데 필요한 초기화 작업이 있다면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모듈 설정을 가져와서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을 세팅을 해줄 겁니다. 이것도 약간의 꽁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정 값을 가지고 오는 거는 저희가 아까 간단 설정을 만들면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config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 세트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을 설정을 해주는데 어떤 view 계열 메소드를 만드실 때 이 화면에서 사용할 때 템플릿이 무엇이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는 간단 설정을 만들 때는 템플릿 텐들러를 우리가 직접 사용해서 컴파일을 해줬는데 이 모듈 내에서는 템플릿 경로랑 템플릿 파일명만 세팅을 해주면 XE가 알아서 컴파일까지 해서 결과를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skins 아래에 있는 모듈 인포의 스킨 그러니까 어떤 스킨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템플릿 경로를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명을 세팅을 해주는데 액션명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접두어들이 있죠. 접두어만 떼버리고 바로 템플릿 파일명으로 사용하겠다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각 액션마다 셋 템플릿 파일을 하실 필요가 없이 메소드만 만들고 HTML 파일명만 규칙에 맞게 만들어주시면 그대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 마이보드 라이트에서는 따로 크게 하는 일은 없고 권한 체크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한 체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트는 엑셀에서 따로 권한을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그랜트에 넣어놨던 라이트 도큐먼트 라는 권한이 있는지 검사를 해서 없으면 너 권한 없어 이렇게 해주는 코드이고요. 이제 뷰를 나타내 주는 로직을 만들었으니까 템플릿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 스킨스 아래에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스킨이란 스킨스라는 폴더 아래에 이름을 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디폴트라는 이름은 기본 스킨은 무조건 디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스킨.xml을 만들 거예요. 스킨의 정보를 엮고 있는 파일인데 아까 모듈에서 사용했던 이 포점 xml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요. 생긴 꼴은 아까 이 포점 xml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 아래에 언더바 헤드.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게 없고 그냥 h1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했던 게시판 네임을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화면을 만들어볼 건데 아까 저희가 접도만 떼버리고 액션명의 남으신 부분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다 떼버리고 라이트.html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실 게 인크루드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인크루드는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태그고요. 여기에 타겟이라는 곳에다가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이 위치에 다른 파일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이라는 태그도 있고 이 블록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엑셀 템플릿 문법이 html 태그와 결합이 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영역을 여러 개 태그가 있어서 이럴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태그입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지는 않고 그냥 묶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태그고요. 여기에 cond라는 속성이 있는데 cond는 이 속성이 만족할 때만 이 태그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서는 로그인 정보가 없을 때만 닉네임을 받는 필드를 나타내 주겠다라는 코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하시면 글치기 화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제 글치기 화면이 완성이 됐으니까 글 썻는 거를 실제로 처리하는 로직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모유점 엑셀 엑셀 파일에서 액션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 뭐 뭐 이렇게 나가는 액션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myboard controller.php 파일을 하나 생성해줍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골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할 일은 권한 체크하고 데이터 준비한 다음에 도큐먼트 모듈에다가 이거 저장해줘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글보기 화면으로 이동 하게 될 거고요. 전체 흐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씩 살펴보면 권한 체크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 체크는 반드시 모듈 제작자가 직접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역시 스탠다드 오브젝트로 만드셔가지고 도큐먼트 모듈이 받는 특정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서 도큐먼트 컨트롤러에 인서트 도큐먼트를 호출을 해주시면 도큐먼트 모듈이 우리가 사용할 글을 자동으로 저장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보기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글보기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글보기 화면을 만들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액션이라는 노드에 거기에 트루라고 해주시면 액트가 없어도 인덱스가 트루라고 되어 있는 액션이 실행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게시판을 보면은 그냥 주소뒤에 글번호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프리보드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는데도 화면이 뜨잖아요.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myboard.view.php 파일을 수정을 해서 여기서는 한 액션을 가지고 글 보는 것도 하고 글 목록을 보는 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기본 게시판을 보시면은 액션 없이 접속했을 때는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클릭했을 때 글 번호가 붙으면서 글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기를 통해서 두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뷰 도큐멘트에서 할 일은 아까 동일합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인데 권한 체크하고 글 가져오고 조회수 증가하고 템플릿을 지정해주는 일을 해주고요. 권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글을 가져오고 뭐든지 가져올 때는 모델 계열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증가해주는 도큐먼트라는 객체 특수한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 업데이트 리드드 카운트를 호출해 조회수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을 지정해주는데 저희가 아까 꽁수를 사용했는데 얘는 한 액션을 가지고 두 화면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템플릿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제목 나오고 언제 작성한 글이고 글 내용이 어떻게 되었고 리지트로 가는 링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글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글 목록 보기 화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뷰 리스트 메소드에서는 권한 체크하고 역시나 또 도클렉트 모델에서 글 목록을 가져온 다음에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주는 이런 일을 해주고 있고요. 권한 체크하고 글 목록을 가져올 때 여기서도 뭔가 어떤 조건들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스탠다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도클렉트 모델에 있는 겟 도클렉트 리스트를 호출을 해주시면 글 목록을 받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받아온 값을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템플릿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템플릿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테이블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글 목록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보실 부분은 여기 루프라는 속성 이 도클렉트 리스트를 돌면서 인덱스와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루프라는 속성을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부분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겟렉스트 페이지가 페이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없을 때까지 쭉 루프를 돌면서 페이지 내비천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글 목록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40분을 가까스로 제가 맞췄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다다다다 이렇게 지나가서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세션은 5월달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 오픈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주소로 가시면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4개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듈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셔가지고 공모전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에 꼭 참여해서 3분도 타가시고요. XA 커뮤니티도 좀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 이런 모듈을 만든 사람이야 자랑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